셀서연과 셀서연가수와 이필의 먹방입니다 누나 지금 두 접시 됩니다 하나 둘 나는 지금 먹고 있고 무송가수TV에 출연했다가 둘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뭐 드리지? 개다리? 개다리 소다리도 아니고 개다리를 가지? 가지 사람 엄청 많아요 바이올레어 노남 부패인데요 보세요 내가 먹어요 자 이거 가지고 가는데 내게 왜요? 네 이쁘다 이쁘다 호박쥬 먹을래? 네 호박쥬 네 스파게티 오늘의 짧아 동영상 제가 트럼이 나와서 누나 휴대폰을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끊겼습니다 누나 방송이다 빨리 꺼내라 안녕 사랑합니다